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돌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행보입니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아니냐는 의심 섞인 눈초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대목에서 그런 비판이 받고 있는지 권영철 대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10번 넘게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윤 대통령이 처음 하는 시도인가요?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해마다 부처별로 새해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해 들어서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표를 잠시 보시죠. 표를 볼 수 있는 분들은. 1월 4일 경기 용인을 시작으로 설 연휴 이전에 경기도에서 7차례, 서울 3차례 등 수도권에서만 10차례 열렸습니다. 연휴가 끝난 첫날인 어제는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비수도권을 돌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생토론회는 부산을 빼면 서울, 경기도 용인, 성남, 고향, 수원, 의정부, 하남시에서 열렸습니다. 총선, 성부처인 수도권인 거죠? 설 연휴 이전에는 수도권에 집중을 했고 연휴 이후부터는 지방으로 순회에 나선다는 건데 어제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가 비수도권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는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을 두 달려 앞두고 부산, 울산, 경남권 공략을 발표하는 장소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선심성 공략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북권 중심 추기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득신공항 2029년 개항과 복합물류 트라이포트 조성, 북항재개발, 센텀 미지구 개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부산 현안들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말은 민생토론회였지만 쏟아낸 정책들은 민생보다는 선심성 공략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거의 다 거론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들이 특히 비판을 받았는지요?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산을 다녀갔다. 신년 기자회견은 kbs 단독 대담 쇼로 대체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핑계로 선심성 공략을 남발하고 있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 사직구장과 구도운동장 재건축 재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 공략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왔다.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하는 윤석열식 관건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혁신당의 이낙연 공동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상충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이낙연 대표의 말인데요.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의 피해를 지적하고 있으니 이렇게 엉성한 기획을 어느 국민이 진짜라고 믿겠나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번 부산을 포함해서 11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이 주로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봐야 정말 선심성 공약인지 선거계획인지 이런 의혹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민생토론회의 주제가 민생경제, 주택, 반도체, 상생금융, 교통격차 해소, 디지털 국민권익보호, 의료개혁, 넓음학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키워드로 나을에 한 번꼴로 열렸거든요. 그런데 말은 민생토론회지만 민생도 토론도 실종된 선심성 정책들만 쏟아져 나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주제들은 상당히 지금 시급하게 다 논의해야 되는 것들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1월 4일 첫 민생토론회 행식으로 떠들썩하게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은 거의 맹탕에 가깝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r&d 투자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나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완화, 소비정가분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등 대부분 효과를 알기 어렵고 세수만 깎아먹는 대책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 감세인데 이를 투자 활성하니 내수 살리기는 이렇게 포장을 했던 겁니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상당수 정책은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재원 마련 대책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빌 공짜 공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이게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았다면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 이런 정도의 의도로 읽혔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 행보에 더욱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선거법 위만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돌면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건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읽힐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선거를 두 달이 앞두고 대통령이 경기도를 7번 오고 한동훈 비례위원장이 4번씩 와서 총선 후에는 대부분 사라질 그런 빌 공짜 공략 내지는 선심성 공략을 남발하고 있다.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이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서 63일간 직무가 정지됐었죠. 헌법재판소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지만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탄핵 사유가 됐던 겁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언론인들과의 대화에 산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그 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선거 개입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당명을 응급하거나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사라졌지만 말 그대로 주어와 목적어가 사라진 겁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는 행위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말해서 행동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앞서는 우리 열린우리당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주어와 목적어만 빼고 나왔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는 출범 두 달 뒤에 총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처별 의무 보고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윤석열 전과 좀 비슷한 모양이죠.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지역마다 문제 있는 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국무총리가 강원도 출시리라는 점을 들어서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전북에서는 군산은 제2의 고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미를 방문해서는 구미공단의 확대와 관련한 선물을 주겠다고 했고 대전에서는 지역수건사업 조기 착공 검토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막 공천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골적인 후보 지원 의혹을 사기도 했는데요. 유명한 발언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그렇죠. 또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을 역임한 대통령의 참모들이 줄줄이 대구 경북 지역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들은 박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통령은 함께 사진을 찍은 후보들이 출마한 곳을 직접 방문을 하거나 직접 손을 맞잡았습니다. 당시에 비박계에서조차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지금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민주당 관건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제85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가지고 연천군 가서 이것 하겠다. 시흥시 가서 이것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반문을 하면서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역대 정권마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 과반 이상 의성 확보가 필수적이지 아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선거개입하려고 나서지만 오히려 역풍을 초래했던 적이 많았던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날치지 말고spray에 Brennan 정찍 일찍주로 청 Lara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새우